제가 조금씩 보이시는 것 같아요. 1주일 동안 이거 제대로 보고 왔거든요. 저는 좀 해도 정화기 이렇게 수기도 처음으로도 좋고 저는 수질했어요. 얼마 안 됐는데 1주일 동안 저희가 1주일 동안 이번 동안 또 한 번씩 주셔서 조금 열심히 쉬고 열심히 쉬고 열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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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수업시간이 1시간만 더 있으면 딱 좋겠는데 한 10시까지만 딱 하고 가면 끝내버렸어야 했으니까 그러지 못하니까